자 싱가폴에서 자스민 님이 보내줬습니다 이 부분은 숨겨진 포인트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3650 할 때 약간 레이백을 타는 그런 암문데 상당히 레이드백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박에 타지 않고 이렇게 살짝 밀려서 타는 그런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그 힘에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이분 딱히 뭔가 코멘트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돌리는 것도 되게 깔끔하고 어우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